아하 초피셀비를 써볼게 아 아 예 아니 세일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오랜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일주일마다 하는 아오니저택 콘텐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같이 할 캐릭터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체크해 볼까요 아 저는 일곱살 네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 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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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구입니다 반가워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어 맹구씨 안녕하세요 맹구씨 안녕하세요 네 아닌가 뭐 말을 못하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맹구는 몇 살이에요 몇 살 아 맹구는 몇 살이에요 몇 살 저는 이제 일곱살 예 아 답답해 어 액션빈 아 아 답답하네 어 아 어 어디서 저런 요리를 데리고 왔어 어 아 그리고 옆에 계신 네 어 액션 갑니다 액션 가면 액션 액션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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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액션 가면이 요즘 아파요 심장댐을 알고 있거든요? 액션 가면이 왜 이래? 자신감이 없냐?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아 알겠습니다. 액션 가면 오늘 빨간색 팬티 입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태택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택입니다 아 태택이는 오늘 뭐죠? 오늘 왜 초록색 공룡 스킨을 입었죠? 아 요즘에 그게 어린이 스킨을 입었더니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삼촌 스킨 팬스만 입고 있다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아 귀엽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태택이가 오늘 북미선 씨 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하하하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흰둥이에요 흰둥이에요? 오 개다 개 개 개다 진짜 일로와라 일로와라 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흰둥아 물어 아아아아아아 물어 버리네 흰둥이 검은 거 싫어하냐? 흰둥이 검은 거 싫어하냐? 자 오늘 어쨌든 오늘 아오니 여택 할 건데요 오늘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어 짱구네 친구들이 짱구네 집에 가서 봉유선 씨 지갑을 훔치고 달아날 거예요 봉유선 씨가 네 20분 안에 저희를 다 잡으면 승리고요 저희는 이제 20분 동안 도망치고 나서 슈퍼에 가서 초코비를 먹으면 저희의 승리입니다 헤헤 아시겠죠 여러분들? 헤헤헤 헤헤헤 들었구먼 네 그럼 택텍인님 먼저 들어가세요 가수 오늘 무섭게 부탁해요 무섭게 부탁해요 자 오늘 그러면은 짱구네 아니 인구네 친구들은 오늘 인구네 집으로 놀러 갑니다 하하 하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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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인구 친구들 맹구 맹구야 맹구야 왜 그러니? 맹구야 저거 너 콧물 좀 닦아 어 닦아줄게 내가 흡 흡 흡 먹어줄게 내가 먹어줄게 아 됐다 됐다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이네 어?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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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콧물 좀 닦으라고 맹구야 음 나르겠어 자 어 아니 이건 액션겸임이잖아 아 아 짱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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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리고 액션겸임이 왜 우리집에 오셨지? 아 그리고 흰둥아 흰둥아 하하 하하 흰둥아 맹구 물어 하하 하하 그래 니네 초코비 좋아하니? 하하 하하 초코비 그거 환장하지 초코비 너무 좋다 그런데 니네 초코비 먹고 싶잖아 근데 니네 돈이 있어? 음 돈 있냐고 니네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가 저번에 어? 내가 지갑에 돈이 있는 걸 봤거든? 응? 뭐? 뭐? 엄마 지갑에 손을 살짝 대서 초코비 먹지 않을래? 액션 가면 도와주실 거죠? 어 정의를 위해서라면 내 초코비를 위해서라면 아 그렇지 정의를 위해서라면 뭐 하하하 그러면 액션 가면 씨가 우리 엄마에게 액션 뱀을 날려서 지갑을 단번에 훔쳐버리죠 아 좋은 생각이야 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갑시다 예 쉬 진례하겠습니다 쉬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방은 1층에 있다고 2층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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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 짓지마 인류가 짓지마 음 짓지 말라고 어? 야 짓지말라고 우와 짓지말라니까 희누아 짓지말라고 너 사람 말 할 줄 알잖아 짓지마 야 너 방송 끝나고 막고 싶어? 왜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 짓지말라고 우리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잖아 조용히 있어야 돼 알겠지? 쉬 짓지말라고 어 짓지마 하음 일단 휘하 자고 가자고 쐈 가 여기가 우리 엄마 방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야 조용히 해 자 여기 지갑이 들어있거든 야 얘들아 엄마 지갑이야 이걸로? 우리 슈퍼에 가서 초코미 먹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 녀석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엄마가 자고 있을 때마다 천원이 이천원씩 훔쳐갔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짱구 오늘 한번 머리를 다 지어뜯어주마 아이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는 2000원 1000원씩 안 가져갔는데 100만원씩 가져갔는데 왠지 통장에 공 하나씩 빠지더라 이 녀석이 도망가 얘들아 누구를 먹어야지 호기스톱 초코미를 먹어야만 해 내 이름은 인구 엄마 지갑을 가져갔다 엄마 지갑을 가져갔다 lessly возraised fulfillment 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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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인구야 멩구야 빨리 들어와 봐 어 어 오오 쉿 무슨 말그렴 어디더라 여긴가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아 아! 저거 살렸어 어 뭐야? 어 엄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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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자식 된 놀이로 마지막으로 할 마인만 하고 가렴 엄마 엄마 지갑에 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돈이 없는데? 백마일! 통장에 공 하나씩 사라지니까 엄마가 여기에다가 숨겨놨지 우리 집에다가 지갑에 숨겨놓은 게 아니구나 야 도망가 야 얘들아! 짱구 머리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죽였어 때려가지고 말이야 쥐쥐쥐이 어허허헣 엄마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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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철에 못 들어가 엄마 엄마 와우~~ 엄마 정말 안했어요? 새 탈 때 놓지 않느냐? 군물도 없을져라? 이 자식이 어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디 볼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액션 가면 도와주세요! 액션 가면 도와줘!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너는 뭐야? 도둑질이 나고 말이야 난 액션 가면이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정의? 정의? 정의 이걸 이 빔을 맞으면 쟤도 기분이 좋아질거야 액션 빔? 너희 엄마 기분이 좋아질거라고 나와라! 액션! 빔! 빔! 씻 깨끗는 wasting 무지게 이건 WAY! 핸드가 빨리 도망가! 여기 있어! 일단 카드를 찾고 나가야겠죠? 괜찮나 짱구군? 액션 가면 제가 맹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훌쩍! 호물도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자, 훌쩍! 잡아요! 어, 어니? 어니? 맹구가 왜 이따위로 생겼어? 어, 이게 뭐라고? 야, 한국말로 해, 이만! 한국말로 해! 어? 어디로 가로?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야, 한 피였다니! 한 피였다니! 한 피였다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게임을 들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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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망가, 액션 가면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액션 가면 도망가! 나 초필 쌀위를 써볼게! 아아, 예! 예! 아아, 아아. 액션 가면! 변신! 변신! 변신되? 아니! 아니! 세일러문! 문-크리스탈! 문-크리스탈! 반대ator 도와줘 액션가면!! 달의 기운이 부족해서 공격에 미스했다 도망쳐! 안돼! 액션가면 죽고 말았어! 하필이 왜 니 비밀장소가 여기야? 야! 짜증나 싶겠네 아까부터 계속 들이켜요 무슨 계속 이렇게 들이끼냐? 오늘? 아 뭐야 이거? 아 엄마의 비밀장소인가 여기도? 아유 여기는 엄마가 티타임하는거 제일요? 티타임? 야! 야 그만 느끼고 싶다 야! 아 진짜? 엄마? 응? 엄마의 그 신용카드는 도대체 어디 있는거에요? 엄마는 말이야 항상 높은 곳을 좋아해 응? 높은 곳? 그래 약간 건물 옥상의 창고라던지 약간 그런 데를 꼭 좋아하지 아... 힝힝아 따라와 옥상이야! 옥상이다? 옥상에 있다 엄마의 카드는 옥상에 있어 힝힝아 빨리 찾아봐 열쇠 좀 보라색 열쇠야 보라색 열쇠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어? 어딘가 있다는건데? 옥상에 있다고? 없는데? 짱불이야? 짱불이야? 힝힝아 쿡쿡쿡쿡쿡쿡쿡쿡 Ja 엄마건 다 사라졌어? 엥 approaching 어디갔어? 엄마 compra구가 사라졌어? Technical 여기 있었보다 여기다 딱 놔야겠다 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오 그리오 너도 여기 잘 지키고 있어 짠구만 이렇게 짓는거에요 알겠지? 너무 그리오 줘! 힘들어 빨리 줘 야 빨리 내놔 보신탕으로 만들기 전에 어? 어? 겹복하면 짓는다 알았어 알았어 주세요 주세요 뭐 해줄건데? 보라색 카드여야되는데 이거 지갑 아니야 이건? 모르겠어 원래 보라색 카드인데? 그거 어디였지? 지갑 아니야? 오기현 씨암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그 안에 있나? 지갑 안에 있나? 이거 주면 뭐 해줄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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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최신형 아예 최고급 사료로 바꿔준다고 할게 오케이 딘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아 맹구 맹구야 야 니가 갖고 있었냐? 애초부터? 내가 처음부터 주려고 했었던 것이 이거였다 왜 니 호주머니 했냐 그게 야 야 야 야 야 어디서 야 어 건방지게 얼굴 벗고 얘기해 알겠다 얼굴이 없잖아 야 뭐야 소름 아 빨리 내놔 빨리 어쨌든 카드 빨리 내놔 빨리 탈출하게 해 잘 가지고 가야 한다 야 그럼 이봐 야 인도가 빨리 가자 랜덤 포션인데 랜덤 포션 한 번 먹어볼까? 좋아 좋아 랜덤 포션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션이 걸릴까? 뭐지? 조항이 생겼다 조항 오케이 힌드가 빨리 나가자 이걸로 초코비를 사 먹는 거야 엄마 카드로 엄마 카드로 초코비를 먹는 거다 자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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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드로 초코비를 먹는 거야 드디어 엄마 카드 초코비를 먹는구나 야 힌드가 빨리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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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도 전용 슈퍼라기 아 여기 아저씨 이거 엄마 카드로 내가 초코비를 사러 왔는데 초코비를 파나요? 아 초코비를 또 많이 또 팔고 있습니다 초코비를 하나씩 빨리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빨리 빨리 하나요? 네 아 두 개 두 개 아 두 개 밖에요?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 아 열 개 주세요 열 개 네 네 열 개 가지고 되나 이걸로 그럼 백 개? 아 백 개 정도면 뭐 쿨하게 200개로 합의봅시다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슈퍼를 살게요 아 좋습니다 예예 그렇게 합시다 콜 콜 이걸로 긁어주세요 엄마 카드로 알겠습니다 형들 3억 6천만 원입니다 오케이 예예 여기 있습니다 아싸비요 아 엄마 카드로 슈퍼를 샀더니 이제 초코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군 아 행복해 아 맞다 아저씨 예 혹시 여기 보신탕도 파나요? 보신탕 아 보신탕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네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신탕과 초코비를 얻고 말아요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